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기존 1급 실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험 유형이 조금 바뀌면서 문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 분석 작업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기능입니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에 보안 경고, 외부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컨텐츠를 사용을 꼭 하셔야만 외부 데이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컨텐츠 사용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SS 파일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B3셀부터 표시하세요. B3셀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작성된 SS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신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우리 교재 자료를 설치해 놓으셨다면 C 드라이브 안에 스프레드 커말 1급 안에 스프레드 시트의 이론 폴더에 가시면 성적 SS 파일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성적 SS 파일 안에는 과정별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정별 성적 테이블의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개 열만 순서대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과정별 성적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앞쪽에 더하기를 클릭하시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테이블 안에 있는 열들을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올 필드는 과정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오른쪽에 누르셔도 돼요. 두 번째 등록일, 세 번째 수강생 코드, 그 다음 학점 평균을 선택합니다. 네 개의 열을 순서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 네 개의 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고 데이터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조건을 주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다. 첫 번째 조건은 과정명을 선택하시고 5B로 시작하거나 시작 값이요. 5하고 영어 B를 입력합니다. 5B로 시작하거나 또는 6B로 시작한다. 시작 값을 6B를 입력합니다. 5B로 시작하거나 또는 6B로 시작하고 학점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에 3.5 이상 크거나 같다. 3.5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그리고를 밑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4.2 미만, 미만은 작다입니다.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크거나 같다, 3.5 및 그 다음에 작다, 4.2 입력하시고 조건 두 가지 다 설정하셨어요. 과정명과 학점 평균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셨으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때 정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등록일을 가져와서요. 등록일을 가져와서 오름차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학점 평균과 등록일에 대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쿼리 마법사 마침 누르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 형태로 표시할까요? 어느 위치에 가져올까요? 분석 작업에서는 지금 했던 과정에 필터나 정렬은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필드만 선택하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니면 피버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피버 차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예지에서는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처음에 B3을 선택했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고요.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작업 단계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B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B3부터 시작해서 과정명을 확인해 보시면 5B 또는 6B죠. 그 다음 또 조건이 뭐였죠? 학점 평균이 3.5 이상, 4.2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학점 평균을 기준으로 먼저 내림차순 했고요. 만약에 같은 학점 평균이 있다면 등록일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로 데이터가 가져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외부 데이터 2번 시트의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B2셀을 표시하실 거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이용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가져오실 액세스 파일은 시험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성적 테이블 안에서 수강 과목 더블클릭 성명 그 다음 1차, 2차, 3차 그 다음 출석일수, 결석일수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명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수강 과목에서 오피스 또는 인터넷으로 시작한다. 그럼 시작 값에 가서요. 오피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시작 값에 가서요. 인터넷이라고 입력합니다. 시작 값이 오피스 또는 인터넷으로 시작하고 출석일수를 선택해서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 그리고 10 이상 13 이하 그러면 작거나 같다 13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10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음 눌러서요. 정렬에서 수강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먼저 하고요. 같은 수강 과목이 있다면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 정렬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우리는 피버 테이블이 아닌 표 형태로 가져오겠다. 만약에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이면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이슬 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에서 인터넷과 오피스로 시작한다. 라고 했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석일수가 10 이상 1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된 데이터 정렬 순서 수강 과목으로 내림차순 같은 과목이 인터넷 고급이 있네요.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이 실습하셨습니다. 자,